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꾸준함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은 인간의 삶을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의 성공과 성장은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꾸준함인데요 꾸준함이 있어야 습관이 형성되고 거기서 형성된 학습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학습 습관이 중요한 이유와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한 이유 학습 효율성 증대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책상에 앉아 학습에 집중하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학습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계획적인 시간 분배와 집중력 향상은 학습의 질과 양을 높인다 자기 동기 부여 및 의지력 강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끈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직업적 성공 확률 상승 좋은 학습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학습 습관은 물론 전반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는 지속적인 역량 향상과 직업적 성공 확률을 높인다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습관은 습관의 고리 3단계를 통해 형성되며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습관 안은 반복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형성되고 습관으로 굳어지려면 약 3주 정도 걸린다 재능교육의 스스로 학습법은 반복 학습의 힘을 강조한다 고준함이 습관으로 자리잡고 그렇게 얻은 좋은 습관은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 능력을 길러준다